사오마 디앤찬, 부, 예, 슈자이신 QR코드로 디앤찬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데 부, 서비스 또한 슈 반드시 자이신 온라인 상태여야 된다 즉 서비스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사오마 QR코드 스캔과 관주 상자 업체의 공중화 공식 계정을 관주 신고로 추가하고 동의의 호우지 용호 웨일 신시 사용자 위치 정보를 획득에 동의 정보 획득에 동의를 하고 디앤찬 그때서야 음식을 주문해요 이동하면 모바일로 보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유앨라 유애두워더 찬디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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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많은 요식업체들이 트위츠로 하면 내놓다 선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마디앤 찬후 바로 QR코드를 통한 음식 주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요 위치 동시 이와 동시에 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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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네 종이로 된 게 그리고 같은 거죠 그리고 공식 계정에 친구 맺기를 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꼭 뭐 해야지 동의 눌러야지 앱 같은 걸 쓸 수 있잖아 그래야지만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문제가 예 인파르 다 언론하면 되겠죠 많은 소비자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진짜 최근에 샹관 빙탈 관련 플랫폼 측에서 샹쉐쉐 투이송 통지 투이송은요 푸쉬로 알린 거예요 통지를 알려서 뭐 카이파하죠 개발자들에게 어떤 푸쉬를 보내냐면요 그래서 알려서 디싱 권장한 거야 뭘 카이파하죠 개발자들아 지자 자체 조사해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 바로 QR코드로 음식을 주문할 때 창작관주 강제로 관주 공정하 공식 계정에 친구 맺기를 강제로 강요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봐 그리고 빙지시 제때제때 진심 정갈 정갈은 시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허자 우리 한번 조사해볼 거야 허자가 들어가면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대조해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조사예요 그래서 허자 공정하우 자 규정을 위반한 공식 계정이 우리가 발견하잖아 그러면 장베이 시엔즈 어웨이마 다가의 공정하우 너리 자 그러면 니네 어웨이마 어웨이 웨이가 디멘션 웨이 2 어웨이니까 2D 즉 QR코드가 어웨이마죠 그래서 QR코드로 공식 계정을 열 수 있는 그 기능 자체를 제한해버릴 거야 니네 걸리면 빙탈호에잉 플랫폼 측의 이러한 대답은 플랫폼 측이 호에잉 샤워페이저 수우치 소비자들의 요구 수우치 요구라고도 할 수 있고 니즈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소구점이라면 소구하는 바라고 쓰기도 해요 광고나 이런 거 보시면 그래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이렇게 응답하고 주동을 안 시켜도 자기가 먼저 정단전화이죠 관련 책임들을 치고 나선 거 이것이 요주의머에 도움이 될 거다 디션 샤워페이저 소비자들의 소비체험을 더욱더 한 단계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잉도 환영 샤워페이저 환영 소비자들의 큰 환영을 받게 될 거예요 그이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브랑스 아마 디엔산 정의 단순티 찰넝 다하오 부 샤워페이저다 비다티 이런 스케일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정의의 단순티 답이 하나밖에 없어 즉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만드는 것 불안이니까요 아니게 만들어야지만이 비로소 다하오 뭘 바로 부 샤워페이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비다 반드시 해야 될 반드시 답변해야 될 문제를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샤마샤마 샹비죠 그래서 이게 전통도 런공 디엔산 샹비 그치 그래서 전통이 뭐라고 해서 항상 전통도 되지만 기존의 옛날에 이런 거죠 기존의 런공 디엔산 바로 총후본이 와서 인력을 통하여 주문을 하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사마디엔산 스캔을 통한 주문은요 요 보샤 요 요 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우위 장점은 장점인데 남하고 비교해봤을 때 장점이죠 비자오 요 시라는 말 쓴다 했죠 그렇죠 비자오 요 비교 우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남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요 QR코드로 하면 상당히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있죠 뭐 종 샤오 페이로 지옥라 소비자의 각도에서 말하자면요 사오마디엔산 견셜라 이라이죠 그래서 QR코드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또 이 부활한위에 총후본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지 예죠 지 능 제외 시간 시간도 전략할 수 있고요 예 방변 태오 현 차이빈 뭐 바로 음식을 고르기도 더 편리해요 그리고 업체측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오마디엔산 그자의 이딩정도상 장디 런리정보 했었죠 그래서 QR코드로 주문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장디 낮추죠 런리정보 우리나라 말로 인건비라고 하죠 인건비를 낮추고 런리정보 영업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영업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신광세 2층 이 코로나 방콩 치전 방역기간 동안에 우제초 언택트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접촉 비접촉 언택트 디엔 인산주문과 우제초 지혜자 바로 언택트 결제가 젠샷으로 2층 전부다 펑션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는 리스크 위험을 줄여주었어요 그리고 크관샷 크관이 객관적으로 되지만 객관주관적인 느낌보다는 팩트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말이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뭐 쭉 토해러 더욱더 확 뭘 해줬어 사오마 괜찮다 보지 우리가 QR코드로 주문을 하는 것들이 더 일반적으로 대중화되는 것에 돕는 대중화를 돕는 역할을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커관샹이 그런 느낌으로 자부심이 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관객관 이렇게만 따지니까 그 느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됐어 팩트야 이건 그런 느낌으로도 커관샹 많이 쓴다는 거 증시의의 바로 요토어 팡매드 요시 이런 여러 분야의 요시 장점들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마디에 장위라 왜 쇼다 칭라 있었죠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한 음식 주문이 갈수록 찬인항 요식업계라고 하면 되죠 요식업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각광받다 사랑받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리정우에 뭐가 되어있어요 호더 사용자들의 셔페시과 소비습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란을 그러나 우제조 삥부 이웨이자 삥부 이웨이자 결코 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언택트 서비스라는 게 거의 짱디 야 언택트 서비스한다고 해서 거의 짱디 부숴위 서비스 수준을 낮춰도 되는 건 아니야 치아치아 샹판 딱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주요 자이겠죠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야지만 비로소 랑 사오마 디엔찬 QR코드 주문이 게이샤페이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편리함을 더욱더 많은 편의를 도모하고 편리함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거죠 현실생활 가운데 여기다 찬팅 일부 식당에서는 롤보 디공 롱공 디엔찬 후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하는 서비스를 주문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지티공 롤보 만 사오마 디엔찬 QR코드로만 주문을 하게 해요 일부는요 야오주 샤페이저 소비자들에게 신권 주 공정 저희요 저희 공식 계정 먼저 친구 맺게 하시고요 그래야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샤청 슈는 인앱이라고 하지 그 앱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 있잖아 인앱을 사용하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째짐 사오마 디엔찬 바로 QR코드로 주문을 하게 만들어요 하이요 또 일부는요 부상 샤페이저 소비자들에게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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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인창 사이다 현장에 있는 실물 메뉴판 사이핀 작업 그 메뉴에 나오는 음식 요리 가격을 제공하지 않아요 루츠 종종 이런 모든 것들은 부진 여우에 어긋나는 것 상의 관리 상업적인 관리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친하일러 치매했어 뭐를 샤페이저 공핑 쬬이채 공핑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공평이잖아 하지만 영어에 페어를 공핑이라고 써요 그래서 공정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권과 스주 자율적인 선택권 쯔징 초연한 편만 쓰죠 알콜리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알콜리를 침해함으로써 랑 샤페이 원래 소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정라 뭐가 되게 만들어 샤페이 판나 소비의 골치거리 소비할 때 원래 돈 편하게 쓰려고 왔다가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일이 돼버린다 신지이셔더 유엔용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인가의 게이 따일라이 오지게 많이 쓰고 있죠 게이 따일라이 진짜 편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중하실 때도 진짜 쓸 거 없을 때는 게이 따일라이 잘 쓰시면 구조에 따라서 정말 쓰기 편한 표현 중의 하나예요 이 작가가 좀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다일라이 껑두어 껑자 도양 더 다양한 선택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어부시장판 그 반대가 아니라 그렇죠 더 다양한 선택을 주는 게 맞지 않아 싸우마디엔산 그래서 QR코드로 주문을 하는 것 또한 부인가의 정웨이 빌레이란 말 썼죠 빌레이는 장벽이야 샤페이 빌레 소비하는데 걸림돌 장벽 이런 걸 이야기하죠 어르신들이나 미성인자들 계층의 샤페이 빌레 소비에 이런 장벽이 되어선 안 될 거예요 그래서 QR코드로 주문을 하는 게 주문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뒷받칫되는 서비스도요 시 반드시 자이시 항상 대기 중에 항상 뒤따라가죠 온라인 루스 이래야지만 문장 보시다가 이렇게 뜬금포처럼 나온다 그러면 차이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하지만이 비로소 차이난 끄하오 만조 슈웨치오가 됐죠 소비자들의 끄이싱화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저 끄이싱화는 뭐라 그랬어요 개성화도 되지만 맞춤식 소비자들에게 맞춤식 서비스 각 개인의 개성이 다 개성이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이런 맞춤식 서비스를 맞춤식 수요를 충분히 개개인의 수요를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끄응치다 중시다시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더 중시해야 할 것 신경 써야 할 것 뭐다 샤워필리더 거란 시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인스안전 바로 사생활의 안전이 자이사오마디엔찬 고정조 안전문제가 이렇게 QR코드로 주문하는 과정 중에서 루허 어떻게 해야지 더 따옥강하오 보장 그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신시 생후 종현실생활 가운데 자이사 찬팅 일부 식당에서 사오마디엔찬 우리가 QR코드로 주문을 할 때요 왕왕 슈야 뭐하고 네요 장지다 거란 시시 자신의 개인정보 쇼춘 고난을 누구한테죠 시안광공조 하오 관련 공식개정 아니면 호 샤오청시 아래 들어가는 이 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줘야 돼요 고난 설정을 해주게 돼있잖아 샤오페이저 소비자들이 다오 찬팅 찬인데 음식점에 가서 가는 것은요 오일러 지옥찬 식사를 하고 뭔가를 먹기 위함이죠 빙우슈 비야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서 디공시 내 휴대폰 번호 알려주고 시험으로 생일 알려주고 이름 알려주고 내 지금 지리 위치 사용자의 위치 알려주고 통실로 그런 것도 있지 전화번호 적분해도 되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었는데 전화번호 등에 위모하는 찬이 샤오페이저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소비와 우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아예 없죠 원래 그런 신시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주리 그런 신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인당 응당 마땅히 주의요 명확하고 합리 합리적인 목적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빙 인당 응당 유의 지지의 시안과 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된다 주리 무디 그 처리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취 방식 대괄한 주의니 개인의 권익의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고요 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요 인당 현유 뭐에 제한되어야 돼 그걸 넘어서면 안 돼 시신 주리 무디 그래서 자신의 목적 이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 목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 방위 최소 범위의 범위로 한정 지워져야 해요 부 더는 뭐해서는 안 된다 고도 소지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 뭐에 뭐의 힘을 빌려서 사와마디엔 찬 호취 셔페이저 거란 시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QR코드로 주문하는 걸 통해서 개인정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것은 부진 여호의 어긋나다 관리 상관 꼴디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호의 성자 펑시엔 썼죠 셰로는 항상 나오면 유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소비자 개인정보에 유출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위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라이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찬인 항의 유식업계는요 컨 분명히 하이 잉라이 꿈 도비엔 거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정지 로봇이 와서요 음식을 세팅을 해요 쏭찬 음식도 배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샷마 따오샷마 짜이 따오샷마 이렇게 나왔죠 뭐에서 뭐에 이러기까지 또 뭐에 이러기까지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로봇이 와서요 음식을 세팅을 하고 음식을 배달하는 것에서부터 디엔 잔시 컨지 샤오페이 진로 자 내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썼던 돈을 썼던 소비했던 그 기록에 근거해서 띵 저 토이속 맞춤식으로 추천이 들어와 무서워 가끔씩 저도 이렇게 쇼지로 이렇게 휴대전화로 다른 거 주문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거 주문할 때 딱 해보면요 아마도 좋아하실 수 있는 거 아니면 그전에 하셨던 거 막 다 뜨잖아 목록 어 그러면 야식 봐라 하면서 막 그럴 때 있어 그래서 약간 푸시라고 했잖아요 맞춤식으로 푸시가 딱딱 들어와 그리고 짜 있다 또 거기에서 실패유엔 자료 식품원재료에 대한 수유엔은요 출처를 추적하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산지 추적 같은 거를 수유엔이라고 이야기를 해 조이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적에 이르기까지 여우 저 있다 이 표현 많이 씁니다 광고다 사량 공제 우리나라 말은요 광활한 발전 공간인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도요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의 여지가 정말 많다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앞으로 할 게 진짜 많다는 거죠 단 하지만 옳은 샤오페이 장징 소비 시나리오라고 다고 하는 소비 장소 소비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형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든 간에 도시아옵바 이 표현 많이 쓰죠 옥바 상자의 소위 디위 뭐를 최우선시해야 돼 1순위에 둬야 돼 바로 고객을 상자의 디위 제1위 1순위에 둬야만 해요 그리고 주올라오 랄오자 나오면 단단하게라 주올라오 확실하게 구축해라 消費자 신시 안춘이다 방신 소비자들의 정보 암전에 대한 방어선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껑하오파호 췐니가 되겠네요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췐니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지꽁 량하오 지우찬티에 사람들에게 훌륭한 좋은 품질의 지우찬 식사회사의 체험을 제공해라 즉 밥 먹으러 와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게 사회는 그래야지만 비로소 쩐쩡 잉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쵸 항시한 거는요 다지자는 거야 뭘 창조 오랫동안 쨍쾅 오래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발전에 건강한 건전한 발전에 기초를 다지고 그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쵸 항시 지추란 뜻 많이 써요 그래서 기초를 다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우자가 아니라 항자에요 발음 조심하시고요 항시 이거 읽어보라고 우자로 하시면 우자 별의별 거 다 나와 어쨌든 항시 기초를 이래야지만 될 수 있다라는 중국 가니까 거의 다 QR코드로 싹 바뀌어가지고 식당들 갔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것도 2019년인데 2019년 11월에 갔을 때도 거의 식당들 다 QR코드 찍어서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근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면서 이게 좀 더 광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벌써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수고하셨고요 엄마 엄마 엄마